오늘은 사무엘하 24장의 말씀으로 예배를 회복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2022년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아마 여러 가지 우리가 올해는 내가 더욱더 복된 삶을 살아야겠다고 다짐하며 나아가는 한 해인데 어떤 은혜보다도 우리가 올해는 우리들의 모든 예배가 더 온전히 회복되기를 추구합니다 오늘 사무엘하 24장은 다윗 왕과 이스라엘에 관한 말씀입니다 다윗 왕이 나라를 참 번성케 하고 또 잘 다스렸습니다 마지막에 그가 인구 조사를 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혹 그것이 다윗을 교만하게 할 것을 우리 하여서 하나님이 원치 않으셨는데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여서 하나님 앞에 추위를 범하였습니다 다윗 왕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선지자 갓을 통하여서 내가 세 가지 다윗에게 벌을 내릴 때 첫 번째로는 이 땅에 7년 동안 기건이 있게 할 것이고 두 번째로는 다윗 왕이 석 달 동안 원수에게 쫓겨 다닐 것이고 세 번째는 3일 동안 이 땅에 전염병이 돌게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자 다윗 왕이 그래도 그 중에 3일 동안 전염병이 도는 것이 짧은 기간이니까 그게 나왔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두려운 것은 그 3일 만에 전염병이 내리는데 7만 명이 죽었다 그랬습니다 그러자 다윗 왕이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선지자 갓을 통하여 다시 말씀하기를 지금 빨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십시오 저 아라우나의 타장마당을 나아가서 거기에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십시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다윗이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아라우나의 타장마당에 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비로소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재앙을 거치게 하시더라 다윗이 그동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자 하나님께서 재앙을 거치게 하시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언제 응답하셨느냐 그냥 기도만 할 때 응답한 것이 아니고 그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응답하셨더라 그랬어요 거기 보면 25절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여하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고 재앙을 거쳤더라 그래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자 이 25절의 말씀을 우리 공동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먼저 합독해 봅니다 시작 야외께 재단을 쌓고 번제와 친교제를 드렸다 그제야 야외께서는 나라를 위하여 비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에서 재앙을 거두셨다 아멘 야외께 재단을 쌓고 번제와 친교제를 드렸다 그제야 그제야 여하께서 나라를 위하여 구하는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재앙을 거쳤더라 그제야 그제서야 거치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일도 참 귀하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누구나 다 기도자로 살고 또 예배자로 살고 또 사명자로 삽니다 그런데 아직도 뭔가 우리 안에 마치 다윗이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언제 응답되었느냐 그제서야 번제와 하목제를 드렸음으로 드렸음으로 기도가 응답되더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이 이렇게 소중한 거죠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고 2022년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회복되기를 추구합니다 저는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먼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의 기도가 응답이 되었고 재앙이 그친 것처럼 올 한해 우리 안에 우리가 먼저 온전한 예배자로 서게 될 때 기도가 응답이 되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큰 은혜가 있기를 추구합니다 저는 오늘 성경에 기록된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말씀 알기로 원합니다 여러분이 가지신 주보를 참고하시면서 네 가지 예배가 이렇게 소중한 일인 것을 우리가 함께 알기로 원합니다 첫 번째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레이기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오 제사장은 그 전부를 죄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레이기에 보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는 반드시 번제로 드리라 불에 태워서 드리라 그래서 성막과 성전의 뜰에는 반드시 번제단이 있습니다 거기서 먼저 양이나 염소를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돌아보면 이방 종교의 모든 재산은 다 재물을 드리고 모두 다 다시 그 재물을 사람들이 취하죠 신들에게 드린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재물을 다시 사람들이 다 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재산은 다 번제로 드린다는 것 불에 태워 드린다는 것은 사람이 취할 것이 없다는 거죠 다 불로 태워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물음이 있죠 왜 하나님께 드리는 재산은 다 번제로 불에 태워야 하느냐 왜 태워야 하느냐 그것의 오늘 답이 오늘 뇌의기 1장 9절에 있습니다 다시 거기 9절에 보면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오 제사장은 그 전부를 재단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라 이는 화제 불의 제사라 여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여와께 향기로운 냄새더라 이 뇌의기 1장 9절을 우리 표준 3번역으로 다른 번역본으로 한번 읽어보면 또 내용이 분명해집니다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재물을 가져온 사람이 내장과 다리를 물에 씻어주면 제사장은 그것을 모두 재단위에다 놓고 불살라야 한다 이것이 번제인데 이는 재물을 불에 태워서 그 향기로 주님을 기쁘게 하여 드리는 살라 바치는 제사이다 아멘 이것이 번제인데 이는 재물을 불에 태워서 그 향기로 주님을 기쁘게 하여 드리는 제사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왜 불에 태워 드리냐면 그 향기로 주님을 기쁘게 하여 드리는 제사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예배를 이 예배가 나에게 어떻게 유익하냐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되느냐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물론 예배가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니죠 그러나 그것의 본질은 본질은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다 2022년 우리들의 예배가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추구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재물로 드려라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냥 드리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재물로 드리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저는 우리가 예배에 대한 기준을 좀 새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지금까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배를 통하여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예배를 통하여 내가 어떤 유익이 있는가 이런 것이 대부분 예배에 대한 우리의 판단입니다 물론 은혜가 되고 또 우리에게 유익이 돼야 되죠 그러나 그것이 우선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것보다 더 우선되어야 될 것은 이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내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옵소서 이 예배가 나에게 편리한 시간에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내 만족함으로 드리려고 하는 예배가 아니라 때로는 불편하고 때로는 불리하고 때로는 어려울지라도 할 수 있으면 나의 드리는 예배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옵소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우리가 일생을 예배자로 살 겁니다 일생을 예배자로 살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 예배가 늘 그저 반복되는 예배로 머무를 것인가 아닙니다 나의 일생의 예배가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어제보다 오늘 우리 예배가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옵소서 오늘보다 내일의 예배가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두 번째 예배는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출애국기 3장 12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국하면서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왜 인도해 내느냐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리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출애국합시다 우리가 애굽에서 나가야 될 이유는 이제는 우리가 바로를 섬기는 바로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국하여서 그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 삼기를 원하십니다 출애국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나간 역사가 아니라 오늘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형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모형이 출애국기 역사인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출애국하듯이 구원하신 것은 다른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예배하는 자로 세우시기 위함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국하여 광야에 나아갔을 때 그들이 머무를 수 있는 따뜻한 지역을 주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집 성막을 짓게 하셨더라 성막을 짓게 하셨더라 출애국기 25장 22절의 본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재서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겠다 거기서가 어디냐면 지성소를 말합니다 지성소 성막은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그 지성소가 하나님이 머무르신 곳입니다 내가 그 지성소에서 너희를 만나고 너희들에게 명령할 모든 것을 내가 이르리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 이제 하나님이 예배해야 되겠다 그래서 성막을 만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구하였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집을 지어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은 우리의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알아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배에 대한 기준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난 요즘 예배 드릴 마음이 아니야 예배 드릴 마음이 아니어도 예배 드려야 됩니다 왜? 예배는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신 일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예배 드려야 됩니다 힘들어도 예배 드려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운하신 일이다 여러분 우리 돌아봅시다 우리가 한 생애를 살고 가장 값진 일이 뭐겠습니까? 물론 지금은 우리가 산다고 삶에 늘 분주하고 바쁘지만 그것도 곧 지나갈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다 지나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 한 생애 동안 가장 귀한 일이 뭐냐 지금은 당장 내가 하고 싶은 일, 해야 된 일이 눈에 보이지만 내 인생 전체를 돌아보면 우리에게 가장 값진 일은 내가 원하고 소원하고 내가 구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가장 복된 일이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한 것만이 영원히 남을 겁니다 예배가 이렇게 우리에게 소중한 일입니다 저는 이제 축복하기는 우리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구나 하나님이 요청하신 일이니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의 얼굴이 있기를 추구하고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있기를 추구합니다 세 번째,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냐 예배자를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을 교독합니다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어떻게?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진리라는 것은 참되게입니다 참되게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거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니 하나님은 이런 자를 찾는다는 거죠 이런 예배하는 자를 찾는데 어떤 예배자를 찾느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더 진정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보면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제사를 드렸지만 똑같이 제사는 드렸습니다 그러나 제사는 드린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십니다 이제 저는 축복합니다 우리가 힘써 죽게 드리는 예배가 그저 내가 드리는 것으로만 머물지 마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 예배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도 우리들의 예배가 그저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머물지 마십시오 나 예배 드렸다 나 예배 드렸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가인의 제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벨의 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축원하기는 우리들의 예배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와 예배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예배자를 하나님이 축복합니다 추리국기 20장 22절로 24절을 교독합니다 2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하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너에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추리국기 20장은 우리가 잘 아는 식계명을 비롯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규례와 율법을 주시면서 마지막으로 너희는 내 앞에 재단을 잘 쌓아라 내게 재단을 잘 쌓아라 그리하면 너희들에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복을 주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예배자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경의 아브라함으로부터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을 가만히 보십시오 아브라함 부터가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재단을 쌓고 가는 곳마다 재단을 쌓았습니다 다윗 그도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입니다 다윗도 그가 언제나 왕이 되었을 때 그는 가장 먼저 잃어버린 벗개를 찾아오고 하나님을 예배할 집을 짓기를 소망하는 예배자였습니다 예배자였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복을 받은 모든 자들은 다 먼저 예배자였다는 사실이죠 우리들의 예배가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큰 은혜가 길을 축복합니다 신명기 14장 29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 중에 분기시나 기업이 없는 레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괵과 및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29절만 보면 거기에 이제 너희 중에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들을 잘 돌보아 주우라고 하는데 이 말씀은 어디서부터 연결되느냐 하면 원래의 주제는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반드시 너의 토지의 소상과 열매의 십의 일조를 드리라 십의 일조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십의 일조를 드릴 뿐 아니라 또한 너희들에게 나그네 젠다와 고아와 과부들도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손에 하는 모든 일에 범사에 너에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 앞에 십의 일조를 드리는 일이나 우리가 가난한 자를 돌보아 주는 일이나 이 모든 일이 예배 안에 속한 범주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과 십의 일조를 드리고 가난한 자를 돌보아 주는 일이 때때로는 우리가 아 나의 물질이 소비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십의 일조를 드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걸 구배라 해 드린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아 이거 하면 없어지는 거야 십의 일조는 내게 없어지는 소비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행에 저축할 때 소비한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내가 은행에 돈을 쌓아둔다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당장은 내 지갑에 나가더라도 그건 소비가 아니고 생산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산보다 더 놀라운 것은 복을 얻는 것입니다 은행에 저축을 하는 것은 금리를 따라서 생산이 되는 겁니다 그건 한정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은 무한적인 것이죠 하나님께 십의 일조를 구배라 해 드리는 것은 생산이 아닙니다 소비도 아니고 당연히 소비도 아니고 생산도 아니고 그건 축복입니다 우리가 십의 일조를 드리는 것은 물질이 아깝다고 생각합니다 물질이 아깝다 물론 아까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십의 일조를 드리지 않고 물질을 아끼면 물질만을 아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물질을 드리면 모든 일에 복을 받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우리가 십의 일조가 어려운 것은 아깝기 때문이죠 물질이 아깝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걸 지킵니다 그럼 우리는 물질만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내 물질을 지키면 내가 물질만 지킵니다 그러나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 인생이 물질만 가진다고 다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건강도 있어야지요 건강도 있어야지요 가정도 있어야지요 모든 길이 안전해야지요 자녀들도 평안해야지요 아멘이십니까 돈이 있다고 안전을 지킵니까 돈이 있다고 건강을 지킵니까 돈이 있다고 자녀를 지킵니까 하나님께 십의 일조는 소비가 아닙니다 생산도 아닙니다 그건 복을 받는 일입니다 내 하나님 여왁께서 너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내가 복을 줄이라 예배는 복을 받는 길이다 예배자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2022년 다시 다윗을 돌아보길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살려달고 간절히 기도해도 재앙이 그치지 않았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번제와 하목죄를 드리자 그제사 재앙이 그치더라 비로소 재앙이 그치더라 번제와 하목죄를 들였으므로 재앙이 그치더라 2022년 우리 모두가 예배자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